쌀언니는 SRS하고 나서 성욕이 없어진 거예요? 아니면 남자 때문에 성욕이랑 다르게 있는 거예요? SRS가 뭐예요? 저게 요즘 영화 카트 아~~ 수술 성욕이 옛날처럼 그런 직발이 아니라 이제 달궈야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 남자 때는 어땠냐면 성욕이 아 이랬다가 불똥 올라오잖아 아 이랬다가 아 심심한데 딸이나 친다 아 맞아 맞아 딱 이 남자의 성욕이야 남자들이야 이게 진짜로 남자들 이래요 그냥 한 번 하고 그냥 끝나는 거 남자들은 심심해서 해요 그 해피타임을 근데 지금은 심심해서 그러진 않죠 지금은 이제 그 어떤 드라마를 보다가 몰입을 하거나 부디기가 무르익어야 저는 왼손으로 했었습니다 성욕이 뭐냐고 그냥 그런 차이가 있어요 성욕이 있긴 있는데 정말 심심해서 하거나 하진 않아요 내 남친이 야동 보는데 잘못 될 건가요? 심심해서 보는데 심심해서 진짜 화장실 한 번 갔다 와대요 아 네? 네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욕은 뭐 그렇고 성욕 자체는 그래서 여전히 살아있다 다만 발동 거는 방식이 달라졌다 서서히 불을 지피면 활활활 타오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 같아요 그 남자 때는 빠르게 진입을 하지만 성욕이 그냥 머리 끝까지 쳤다가 바로 유턴 해버리잖아 근데 어 지금은 그렇지 않다 이 단전에서 내공을 끌어모으듯이 이렇게 모아서 천천히 머리 끝까지 유턴을 하는 게 아니라 머리에도 보내고 팔 끝에도 보내고 온몸에 그냥 촤악 보내서 부들부들부들 그러니까 지금은 그렇게 된 거 같아요 성욕을 수술하고 나서 그 쾌감이 그리워서 정신에 힘들어진 분들이 있다고 들었어요 그거는 옛날 수술 카톨 어 그거 옛날 수술 그러니까 옛날 수술은 그 쾌감을 그러니까 느낌을 못 만드는데 기술이 지금은 그 느낌이 있습니다 맞아요 그 얘기 많이 들었어요 더 좋아요 카토또라이라고 하고 나면 성격이 갑자기 변해가지고 약간 다혈질이 되고 이런 경우도 없다고 그러니까 이런 거죠 직접적인 그런 어떤 오르가즘이 있느냐 있어요 저 있습니다 요즘 기술 좋아요 사실 왜냐면 또 잘 모르시는 분들은 유튜브로 접하는 게 전부 잖아요 사실 직접 자기가 경험하는 게 아니니까 또 잘 모르시는 거 같아요 또 잘 모르시는 거 같아요 또 잘 모르시는 거 같아요 좀 더 잘 모르시는 거 같아요 조금 더 잘 모르시는 거 같아요 감사합니다.